안녕하세요. HLB그룹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인수한 노터스는 이번 주총에서 CB와 BW의 발행한도를 증액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노터스의 주가는 잘 가다가 급락했는데요. 일봉차트상 장대운봉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마이너스 6%니까 최근 캔들에 비해 상대적인 장대운봉이지 주가가 처참하게 무너진 건 아닙니다. 분봉차트를 보면 장 초반에 노터스는 갭상승에서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시에 조선비지에서 뉴스 기사가 나옵니다. HLB에 인수된 노터스 매장이 발행한도 증액 자금조달 나설까 노터스 주주들이 보기에는 썩 달갑지 않았나 봅니다. 뉴스가 나온 시점부터 주가는 지지선도 깨고 줄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거든요. 노터스의 주가는 앞선 첫 하락이 작게 보일 정도로 이후에 정말 급격하게 추가 하락합니다. 하루종일 주가 흐름을 보면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노터스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은 매장인 증액을 악재로 받아들였나 봅니다. 이번 노터스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뉴스 기사가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습니다. 노터스의 주주총의 결과는 이미 3월 30일에 나온 상태입니다.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죠. 하지만 3월 30일에는 멀쩡하다가 4월 4일 매장인 증액 소식이 뉴스 기사로 나오게 되니 주가는 급락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공시를 자세히 뜯어보는 주식 투자자는 이미 해당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가는 변동이 없으니 시장에서는 별로 큰 이슈가 아닌가 보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주식 투자자 대부분이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오늘 뉴스 기사를 통해 자세하게 다뤄주니 어? 매장인을 증액한다고? 일단 악재 같으니까 던지고 보자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악재는 시장이 알려져야 악재지 시장이 알려지지 않은 악재는 악재가 아닌 겁니다. 반대로 호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어도 시장이 알려지지 않고 아무도 모른다면 주가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기업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는 건 무의미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알려지지 않은 악재는 안 알려질 수도 있지만 알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시장이 알려지고 난 뒤 매도하려고 하면 이미 주가는 급락한 상태일 겁니다. 하지만 시장이 알려지기 전에 내가 먼저 해당 악재를 미리 알았다면 좋은 가격에 미리 매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남들보다 먼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호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소식을 남들보다 미리 알고 있다면 선침해할 수 있죠. 좋은 소식은 언젠가는 시장이 알려질 텐데 그때는 매수세가 몰려들어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좋은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매수하려면 더 높은 가격에서 사야 하기 때문에 늦죠. 하지만 미리 알고 미리 사면 좋은 평당가를 확보할 수 있고 마음 편히 가격 상승을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엔지캔 생명과학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봉상 차트가 이미 우아양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악재 뉴스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지만 오늘 뉴스 기사가 나오고 개파락했습니다. 청년의사에서 새벽 6시에 엔지캔 생명과학의 호중구 감소증 신약 임상시험 이상이 중단되었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개파락했죠. 하지만 여기에서라도 손절했다면 다행입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자 폭포수를 쏟아냈기 때문이죠. 모든 주주가 내가 투자한 기업의 뉴스 기사를 찾아보는 건 아닙니다. 정말 관심있고 적극적인 주주들 일부가 매일 뉴스 기사를 이것저것 전부 다 찾아보죠. 그래서 미리 해당 악재를 알고 있던 주주들이 먼저 손절치고 그 다음 주가를 보고 무슨 일인지 찾아본 주주들이 아 악재가 떴구나 하고 이어서 손절치게 되면서 추가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분봉상 차트를 보면 아침에 쭉 하락했다가 반등해서 끝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엔지캔 생명과학의 사례를 봐도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날은 뉴스 기사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엔지캔 생명과학은 5년 넘게 개발해온 호중구 감소증 신약의 임상시험을 중단했던 걸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환자 모집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악재 뉴스 기사로 하락한 케이스인 노터스와 엔지캔 생명과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호재뉴스 기사가 나와서 주가가 잘 올라간 케이스는 없는가? 동양철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후 1시 8분에 서울시 상수관 전면 교체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동양철관이 반응하기 시작했죠? 다음 캔들에서는 확실하게 정고점을 돌파하고 VI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VI가 풀리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급등합니다. 동양철관의 하루종일 주가 흐름입니다. 뉴스 기사가 나온 시점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세의 대부분이 뉴스 기사가 나온 시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든 뉴스 기사는 절대적이죠. 뉴스 기사 하나가 주가를 급락시키기도 주가를 급등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자라면 뉴스 기사를 항상 가까이 하고 지켜보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일단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뉴스 기사가 나오고 주가가 반응한다면 시세에 순응해서 매매해야 하죠.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길 수 있는데요. 모든 뉴스 기사가 이렇게 주가에 폭발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뉴스 기사들 중에서도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뉴스 기사들의 패턴이 있습니다. 보통 특진주, 센 이렇게 제목이 붙은 뉴스 기사가 주가에 폭발적인 영향을 줍니다. 동양철관의 경우 센이 붙었죠. 어? 뉴스가 뜨면 급등하네. 그러면 뉴스 보고 들어가면 수익을 보려나? 주식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죠. 일동 제약은 1시 43분에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뉴스에 반응하듯 다음 캔들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양봉이 나오는 듯 했죠. 하지만 살짝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뉴스 기사와 함께 앞선 분봉상 정고점을 돌파하는 줄 알고 매수한 투자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하다가 급락해버렸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100%가 없기 때문에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뉴스가 나오면 급등할 것 같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수익을 보고 확률적으로 손실을 보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승률이 높은 구간에서 베팅해서 수익을 누적시켜 나가는 게임이 주식투자죠. 요즘에는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 발견되고 더 나아가 머신러닝을 돌릴 수 있는 유용한 도구들이 개발되어서 주식투자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통계만 내는 게 아니라 주가를 예측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싸인그래프와 주가그래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전 움직임이 이후 움직임을 예측하는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똑같죠. 싸인웨이브는 y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의 값을 가집니다. 싸인웨이브는 반복적으로 위아래 등락을 그리면서 움직입니다. 주기적으로 일정한 모양을 그리기 때문에 누가 봐도 예측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가가 싸인웨이브처럼 생겼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좀 더 복잡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델의 성능을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조금씩 정확도를 높여나갈 수는 있습니다. 싸인그래프와 주가그래프를 예측하기 위한 머신러닝 모델로는 RNN이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있는데 조만간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세졸요약입니다. 노터스가 메자닌 발행한도 증액으로 급락했습니다. 엔지캔 생명과학은 호중근 감소증의 임상 이상을 중단했습니다. 동양철관은 서울시 상수관 전면 교체로 급등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